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쉽게 연주하는 애들이 모음집에 수록된 천년의 사랑이라는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요. 여기서 나오는 악구미음은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. 구독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